대전 중구가 대전 충남 세종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자치구 최초로 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중구는 숲길 정비사업, 임도 신설 사업 추진, 공원 조성 및 시설 개선 사업 추진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습니다. 김광신 청장은 숲과 산림 조성을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살기 좋은 녹색 도시 중구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